안녕하세요. 진블로고 채널입니다. 일단 제 채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저는 IT 관련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테크 리뷰, 그리고 IT 전반적인 지식들을 일반인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채널입니다. 저는 오늘 루키님으로부터 시작된 3분 챌린지를 루키님을 통해 지목이 돼서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3분 챌린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커펜집 없이 진실된 유튜버의 모습을 전달하고자 하는 뜻에서 3분 챌린지라는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안 걸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걸려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3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고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할 때 잘 분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주제가 이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의 사례를 관련해가지고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태스킹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을 때 아니면 화장실을 갈 때 대화할 때, 업무할 때 이럴 때마다 병행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때마다 다운로드를 받아 놓는다거나 아니면 그때 갔을 때 이렇게 영상 편집했던 거는 렌더링을 걸어놓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할 때는 뉴스나 소셜미디어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항상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큰 거를 사용해가지고 항상 여러 창들을 뛰어나서 그 창전한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짬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류를 하는 편입니다. 아까 전에 그런 뉴스나 소셜 정보 같은 것들을 모은 것들을 좀 시간 분류를 해가지고 그 업무 시작 한 10분 전 아니면 뭐 출퇴근 시간에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이디어 같은 거 항상 생각날 때마다 에버노트의 기억 단서를 통해가지고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단어별로 좀 저장을 해놓는 편이고 그 다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오디오 관련된 영상들을 좀 모아놔가지고 그것을 항상 좀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좀 스케줄을 좀 미리 짜놓아야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월, 초 같은 경우는 스케줄 정리 그 다음 1, 2주 한 번씩 좀 활동적인 취미생활을 하고 평일에는 뭐 공부나 영상편지, 블로그와 아이디어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유튜브 촬영, 블로그 촬영 그 다음 아이디어 구체화를 하고 그 다음 출퇴근 시간에는 뭐 유튜브를 시청한다거나 그런 뉴스 모았던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다 끝난 것 같고 제가 두 명을 지목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분은 뭐 영상편집이나 테크리뷰 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혁희라는 분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제가 유튜브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송규님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좀 부담스러워질까 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